아... 그... 뭐에요...? 아 동방이 군자지구시장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애의지방이라 십시를 지읍해도 중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영이오 흥분은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대장군 방폴목고 삼살방어 이사공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고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기 양반 지구를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줬고 초란이 보면 딴 낫짓고 고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침도적 침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큰큰 애기 겉탈 수절 과부는 모함잡고 웃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똥 눈은 옮추지 않치고 제주병에 고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것 보면 딴 띠띠고 안준베이는 택견 고사등이는 돼지바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에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어박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죽 놓고 여기가 잘 정리가 안됐네요 다시 또 주고받고 한번 다시 해봐요 대장군방 벌목허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이사곤코 삼살방의 이사곤코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치질 물 붙는데 부채질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개 양반 길가는 과개 양반 재울을 듯이 붙들었다 재울을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두란이 보면 딴 낫 짓고 두란이 보면 딴 낫 짓고 고사 보면 소구도적 고사 보면 소구도적 누운 보면 침도적 질 누운 보면 침도적 질 누운 보면 침도적 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큰큰 애기 겁탈 다큰큰 애기 겁탈 다큰큰 애기 겁탈 수절바부는 모함 잡고 수절바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발리고 통 눈은 놈 주잔치고 채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딴 띠 띠고 안준뱅이는 택견 안준뱅이는 택견 콥사댅이는 돼집어놓고 콥사댅이는 돼집어놓고 봉사는 똥치려고 봉사는 똥치려고 봉사는 똥치려고 봉사는 똥치려고 봉이 길어 봉사는 똥치려고 봉사는 똥치려고 봉사는 똥치려고 봉사는 똥치려고 봉사는 똥치려고 통째로 먹고 배뱀 부인은 배를 차고 배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박 놓고 길가에 허박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피단 전에다 물을 총 놓고 피단 전에다 물을 총 놓고 비단전에다 물총 넣고 비단전에다 물총 넣고 물총 넣고 물이 길어 물총 넣고 비단전에다 물총 넣고 비단전에다 물총 넣고 이놈의 심사가 이놈의 심사가 이레도우하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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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하은니 물총 넣고 이레도우하은니 이래 놓으니 삼강월, 삼강월 아느냐 아느냐 오 주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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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하 하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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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 주 오 운룰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리 아 alrededor 위 아는냐 아는냐 오 륜노나 위 ㅎㅎ Atuli 르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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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하오 아오 하오 오 류ㄴ 오 오 Stuart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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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루나 하오오 아눈우니아 오류루나 오류루나 홈류 combining 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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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느냐? 아느냐어 ells intrigued 하하하하하 아느냐? 아니 Sca 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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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웃냐? 안웃냐? 그렇지 어렵지? 이건 동편재 소리라 이제까지 배웠던 그런 노래들하고 또 틀려 그런 식이 뭐고 또 틀리고 이건 동편재야, 동편재 오 뉴 노 아느냐 오 뉴 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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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齩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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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齩 іє 시작 을 붙이지 마 오 룬우 하하 에그 걸 오 룬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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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잘 안 듣는구나 오 룬우 그렇지 한 번 더 그러고 뒤에 또 있어 그거 그거 빼놓고 어어 Ensign 그러니까 삼강오륜이 지키기가 어려워 어렵지. 사람의 도리야 사람의 도리를 행동강령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윤리를 다 적어놓은 거 아니야 규범이지 근데 그걸 잘 지켰으면 옛날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너 그걸 아느냐 어떻게 너 그걸 아느냐 어떻게 너 그걸 아느냐 그렇지 관절이 세 개야 그 관절 세 개를 생각하면 안 돼 이 동편 소리에는 그런 음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강산재가 어렵다고 해도 천만해 이 소리는 이 소리를 굉장히 어려운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다고 해서 이거 잘하냐 이게 첫 배제 나왔다고 쉽냐 안 쉬워 그 간지로 강산재 20년 배운 사람도 이거 첫 번에 오면 다 헷갈려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해 이건 이만큼의 또 노래가 있는 거야 이거 단순한 듯 해도 음계가 상당히 까탈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곡이야 공력들 사람은 쭉쭉 미끄러져 이거 어려운 곡이에요 쉽지 않아요 시작 고려ませ 고려 많아 고려화 고려 고렛 고려화 고렷 고려 고려 prey 고려화 고려 고려 Bible 고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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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나 그걸 아느냐 어디나 그걸 아느냐 이런 이런 뭐 하우질구 뭐 하우질구 뭐 하우질구 뭐 하우질구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세상 세상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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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있더란 말이냐 그렇죠 그거예요 어렵죠? 내가 왜 따로 떼어서 이것을 분리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다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놈이 심사가 봐라 이놈이 심사가 이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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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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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